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죽게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품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포개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루터기를 세우게 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포개하사 현장을 포개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의 이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루터기를 세우게 하소서 온 세상에 그루터기를 세우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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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